이리와. 아니 그게 아니고. 지효야 그게 아니고. 네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물하고 같이 있는 거야. 오빠가 줘봐요. 아니. 오빠가 줘봐요. 진짜 너 왜이래 진짜. 오빠. 이러기에요? 너 진짜 왜이래 정말. 어? 뭐예요. 세상에 이럴 거야 정말. 싫어요 오빠. 알아서 잠깐만 있어봐. 알았다고. 여기다 너냐 빨리. 알았어. 아 근데 정말 얘는 왜 어디 있다고 이렇게. 내가 지금 이거. 아니 물살려다가 이거 지금 갑자기. 머리가 검고 수심하다. 키가 큰 편이다. 입술 도톰하다. 아름다운 편이다. 눈이 큰. 그러니까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 남매가. 아 이거 참. 키가 크면 머리가 검고 수심하다. 이거는 광수구만. 이거는 그렇지. 남매면은 피부가 키고 곱다. 그 연예 씨 같은데. 아랏 씨도 희구나. 그럼. 너도 흰 편이지. 저는 흰 편 아니 오빠. 그래? 저는 좀 까마 편이래. 네가? 목총이 좋고 하관이 발달했다. 김종국. 큰 캐리. 개리 검에. 개리 검에. 하관이 발달했어. 개리 검에서 하관이 발달했어. 연구 봐 뾰족하잖아요. 하관이 전체적으로 이게 턱이 이게 로버트 턱이잖아. 그랬어요. 김종국이. 어. 뭐가 뾰족한 걸로. 광수도 사실 여기 포함이 되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영리해 보이니까 이건 아니지. 연희 씨? 마른 편. 연희? 키가 큰 편이고 마른 편이고. 연희? 입술은 또 저기가 도텀하잖아. 알았어. 알아가. 아 유학은 몰라. 유학은 알 수가 없어. 아 그럼 어떡하나 이거. 찾아봐야지 뭐. 공수야. 공수야. 형 그렇게 해. 난 약간 형이 이런 발걸음 할 때마다. 뭐야. 강아지가 왜 있지? 강아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. 왜 이렇게 지져? 공수야. 강아지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고. 그쵸? 공수야. 진짜 못한다. 얘 목에 뭐. 저거 열쇠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없지요. 왜 그래. 뭐야 무슨 힘이야. 왜. 왜. 은희야. 정보 줄까? 뭐 알려주세요. 뭐 이렇게 눈만 쳐서. 아무것도 모르겠지. 이리 와봐. 첫째 발견하셨어요? 당연하지 지금. 연인이면 몇 년인데 지금. 왜 벌써 찾았어? 아무튼 이거 첫 번째인데. 이게 뭐냐면. 오늘 남매 아빠가. 둘째 낳기 전에 엄마한테 준 편지야. 사랑의 편지. 둘째 낳기 전에. 사랑하는 당신께. 곤히 자고 있는 당신과 첫째 얼굴을 보니. 제 끼가 많고. 우리 아들. 우리 아들. 뒷속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. 개다리 춤을 추는 장난꾸력의 여성. 개다리 춤을 누가 잘 추지. 개일인가. 얼마나 고생하셨어. 개일이 아니야 개다리. 공부에 재능이 없어. 공부에 재능이 없대요. 공부에 재능이 없대요. 공부 다 못했어. 아 그래요? 아 달리를 좋아하는 거. 개다리 춤은 다 췄거든. 캐리 오빠가 달리기 잘하지 않아요? 그럼 좋겠다. 건강하게 잘할 것 같소. 어떻게 보면 나처럼 연애하는 س 어어! 역시 차자꾸라 너 뿐이 하라고. 그럼 제가 차자꾸라. 그럼 제가 차자꾸라. 그럼 제가 됐다고. 그러세요. 오세요. 같이 보자 어쩔 수 없지. 아유 광수야 그거. 뭐냐. 고동환? 이게 뭐야. 고동환을 찾는 거구나. 형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? 그래 일단 좀 찾아볼게요. 똥?